안전베이 나온 네 처녀 중에 안전베이의 두 번째인데 봄처녀가 여기 다 합해져 있습니다 여기 시를 제가 독창자 나오기 전에 읽어봅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놀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우리를 찾아오시네 꼭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네 네? 진행할까요? 이상도 하오시다 백년에게 오시는가? 설레는 말이죠? 미안코 어디서 그냥 나가 물어볼까? 참 이렇게 멋진 시가 읽으면 읽을수록 꼭 씹을수록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상씨 이현상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하시라 박수 지금 소프라미 리생장님 나오셔서 봄처녀가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